앉으라고 안하면 계속 서서 주셔야 돼요 앉아 앉아 앉았을 때 주세요 앉아 앉아 덮고 옳지 앉아서 먹어야지 앉아서 엄마가 앉아서 먹는 거랬지 먹는 거는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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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주서 먹었다 소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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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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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만 좀 세게 무니까 얘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른 애들은 다 괜찮아요 앉아 앉아 옳지 불러 앉았어 오순이도 앉아 소주 앉아 얘가 부르죠 얘가 애기 애기 얘가 불러 아니에요? 얘가 불러요 얘가 오고 제일 심각한 표정 두 마리가 아빠랑 아들 앉아서 기다려 앉아서 기다려 억지 옳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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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순서대로 안 주니까 앉아있으면 못 먹을 거 같은가 봐요 네 항상 순서대로 주면 내 차례가 온다는 걸 아는데 지금 순서가 무너지니까 애들이 내가 못 먹을까 봐 지금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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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아 like 깐 아이 그다음에 누구야 오순이 먼저 소주 먹고 불로 먹고 오구하고 덮고 먹으면 되겠다 소주 먹었잖아 너 지난번에도 제일 많이 먹었어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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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기다렸지 오구 제일 남자네 소주 안자야지 간절한 표정 간절한 표정 옳지 떡 3개다 덮고 소주가 맨날 뺏어 먹지 이제 이쁜짓 하는거에요 고맙다고 꼬리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소주도 소주는 다 없어 아유 이쁘다 아 이거 이거 얘 불로다 다 먹었어 불로야 이제 장난치고 싶어 장난치고 싶어 미칭이야 미칭이라고 수도 수도 고맙다고 내 욱 네бы 아무 오케이